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뭐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지향하는 것 경쾌하고 유쾌하고 유익하고 편안한 방송을 하자 오래오랫동안. 그래서 경쾌하고 유쾌하고 편안하고 유익한 방송 여러분이 들으시면 좀 답답한 방송 내용이라도 편안하다 공박사 하면 참 편하다 이런 내용을 하기 때문에 뭐 좀 다루는 분야를 여러분 좀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젊은 분도 계시지만 나이가 든 세대가 어떤 종류의 고민을 하는지를 또 이해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지혜를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퇴직하면 뭘 하지 이런 제목을 다뤘더라고요. 물론 그건 자체 작성한 기사가 아니고 일본의 프레지던트라는 그런 잡지사에서 작성한 기사를 번역에가 올렸는데 한 번 시사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 번 정보도 공유하고 생각을 함께 해볼 수 있는 좋은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오늘 내용이 일본의 프레지던트가 이달 초에 80대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이니까 지역적으로는 일본이지만 우리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런 환경을 접하고 있는 분들이 일본인들이니까 일본인들이 퇴직하면 뭘 하면 살아야 될까 이 내용을 이미 살아본 사람들 80대의 일본인 200명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 번 참조를 해보자 이야기죠. 80대 선배들이 알려준 지금 해야 될 세 가지 이 내용을 핵심 메시지는 딱 세 가지입니다. 건강 통장 고독 여러분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핵심 메시지가 일본의 80대 200명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건강하려면 많이 극복 치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거는 살아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지혜이기 때문에 기도 아마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80대를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60대 70대 미리 준비해야 되고 80대가 되거나 시작하면 늦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60대를 잘 살려면 40대 50대 미리 준비해야 60대를 잘 살 수 있다. 똑같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80살에 들었으면 몸이 하나둘 고장나기 시작하는데 보청기, 털리, 지팡이, 약 보따리가 일상이 되는 시기가 바로 80대다. 그래서인지 현재 건강 수준의 만족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80대는 14.5% 만족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대답이 21.5%가 나왔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주 멋진 조언이 나오네요. 인생 후배들을 위한 건강관리법에 대한 질문에는 가장 많이 여러분 나온 답이 평소에 열심히 걸어라. 언젠가 프랑스의 퇴직 기자가 그런 이스탄블로부터 시작해가 실크로드를 걸어서 여러분들 남긴 그 책이 세 권 있지 않 습니까 나는 걷는다. 뭐 그렇게 대단한 그런 책은 아닌데 오랫동안 기억에 남네요. 막 그래도 유감스럽게 아내와 함께 걷기를 했는데 아내가 중간에 그냥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일정을 실크로드를 걷는 그런 기행기가 나는 걷는다. 평소에 열심히 걸어라. 이런 응답이 전체의 77%로 가장 많았고 젊었을 때부터 관리하면 좋은 신체 부위로는 응답자의 81%가 치아, 그 다음에 허리, 하반신, 눈, 머리 순이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제 한 50대 정도가 들어가게 되면 가능한 아주 딱딱한 그런 음식물은 섭취를 좀 줄이든지 아니면 부드럽게 먹는 방법을 고안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알몬드 같은 그런 거를 잘못 먹으면 치아의 클랙 그게 생겨 가지고 치아를 갈아야 되는 상황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약이라는 것이 이제 나이가 들면 많이 먹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약의 캡슐 있지 않습니까? 그 캡슐을 뭐 대지의 어떤 신체 부위하고 관련된 거를 원료로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술 같은 걸 많이 해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뭐 그게 이제 그런 캡슐이 완전히 다 녹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들도 꽤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캡슐 약이라도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죠. 그게 다 녹아야 되니까 인체에서. 이 뭐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죠. 치약 관리를 잘하는 거 특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나치게 딱딱한 것을 한 50줄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뭐 빼 같은 거나 이런 건 굉장히 주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많이 걸어라. 저도 뭐 참 걷는 것에 대해서는 효능을 예를 들면 실내에서 걷는 그런 기계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걷는 데 좀 이제 안전된 그런 장소들이 있고 하면 크게 긴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을 수가 있으면 보폭 조정이나 몸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계절 같은 게 있고 하니까 걸으면서 이제 묵상도 할 수가 있고 자기 생각도 좀 다듬을 수가 있고 하니까 걷는 것은 참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대단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걷는 것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고지대를 걷거나 이런 부분들은 노년이 될수록 상당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릎에 굉장히 큰 부담이 오기 때문에 나이가 든 상태에서 등산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등산이라는 것이. 특히 무릎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평지를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오늘 이걸 읽으면서 이제 뭐 저의 이야기가 정답일 수는 없고 논평을 하는 겁니다. 건강하려면 많이 걷고 치아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대개 치아를 읽게 되면 임플란트를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자식한테 손을 안 벌릴 만큼은 모아둬야 된다. 누가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참 젊었을 때 자식들을 키우는데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노후를 참 제대로 준비하기 쉽지가 않는데 노후 생활비는 평생 동일한 금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80대는 50대와 60대에 쓰던 생활비의 절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은퇴 전문가도 있다. 베스트셀러인 87세 비즈니스맨 지금이 최고 전성기를 펴낸 88세의 코리야마시로시는 나이가 들수록 소비욕구가 약해지기 때문에 큰 병이 걸리지 않는 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여러분도 뭐 다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욕망이 줄어드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람도 있겠죠. 특히 물질에 대한 욕망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가전제품 이런 것이 욕망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죠. 좋은 음식 물론 뭐 음식 탐욕이 또 강한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정상적인 그런 경우라 하게 되면은 탐심이라든지 물질에 대한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회에 노년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기업들에게도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그 타격이라는 것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팔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업들이 새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큰 병이 걸리지 않는 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80대 2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거니까 우리하고 착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 80대는 50대 60대 쓰던 생활비의 절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은퇴 전문가 이야기나 큰 병이 걸리지 않는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건강관리가 재택하고 똑같은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게 되면은 큰 돈이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아이들 낳아가지고 뭐 자기들 생활 기반 잡고 하니까 그러니까 흐트든 간에 한 살에 젊을 때 의존하지 않도록 의존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긴 좀 논란이 있는데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로 저축을 해둬야 된다. 연금만 갖고 생활할 수 있게 미리 재무설계에 힘쓰고 절약, 보험 가입, 대출 상환 등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게 일본 노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도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식들도 기반을 잡고 또 자기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흐트든 애들한테 신시 안 져야 된다. 저도 비교적 이제 건강관리를 위해서 좀 열심히 그렇게 사는 스타일인데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건강하게 완주를 해서 아이들한테 부담을 끼쳐서 안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주 자존감 있게 인생을 살다 가지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도 여러분들 다부지게 관리를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절제를 해야 되고 술도 멀리해야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애들 생각하게 되면 애들한테 피해를 안 끼쳐야 되는 거죠. 자기들 살기도 힘든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많은데 70대 이하 후배들이 권하고 싶은 투자활동으로는 주식투자가 최고로 꼽혔고 그다음에 펀드, 연금, 일본채권, 금투자, 해외채권 등의 순서였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주식투자라는 것은 그냥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배당주 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지 뭐 이걸 그냥 보통 젊은 분들 하는 것처럼 성장주식에 투자해 가지고 이 투자의 캡틀게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세차익을 노리고 하는 그런 투자가 아니고 그냥 채권투자하고 비슷하게 투자를 해놓으면 일정한 배당이 떨어지는 그런 종류의 여러분들 투자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이제 배당주들이 많이 늘었지만 특히 미국 주식시장은 배당주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본인이 맞춰서 위험에 따라 가지고 8%짜리 배당 예를 들면 미국 주식시장에서 상장돼 있는 브리티시 타바코 여러분들 BTI라는 그런 주식 같은 경우는 대개 8, 9%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가 변동도 크게 이렇게 여러분들 변동하지 않고 그런 배당주 투자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퇴직 이후의 외로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80대 선배들은 노년의 돈보다는 외로움이 더 문제라고 말한다. 특히 직장에 평생 헌신하며 살아온 회사 올인형 남성은 퇴직 이후에 사회적 고립에 괴로울 수 있는 만큼 지루한 고독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이게 참 중요하죠. 돌아가신 김우중 회장이 세상은 넓고 할 시장은 넓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지 그분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평생은 물건 파는 것을 위해서 뛰다가 가신 분이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외로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문제고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외롭지 않습니까 부부라고 하더라도 그 부부가 중간에 만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식들이라고 하더라도 독립된 개체지 않습니까 가끔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자식들하고 함께 뭐죠 그냥 다른 선택을 하신 분도 있지만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이지 않습니까 자식이 어떻게 자기하고 같이 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은 개체지 않습니까 완전히 독립된 개체지 않습니까 아내라는 사람들도 2, 30일에 같이 만났기는 만났지만 원래 다른 사람들이 잠시 만나 가지고 같이 가족을 이루다가 또 다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친구란 것도 중간에 잠시 만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족이란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자기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좀 쿨하게 정리하게 되면 외로움을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바꿔질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외롭게 태어난 거죠 그걸 외롭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일종의 삶의 기술인 거죠 저는 41살에 이제 조직을 떠났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그런 문제를 조금 정리정돈을 일찍부터 할 수가 있었는데 다 직장이라는 것이 그냥 한 시점에 함께 머물다가 세월이 가면은 마치 흘러가는 강물처럼 다 또 새로운 인간관계가 대체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인간관계란 그런 거죠 한강에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70년대에 만났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80년에 만났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 90년대에 만났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 흘러가면서 다 바뀌는 거죠 흘러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게 사찰님께서 자식을 심리적으로 독립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식을 심리적으로 독립시켜야 된과 동시에 자신도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심리적으로 독립이 돼야 되고 친구가의 관계에서도 심리적으로 독립이 돼야 되고 자식하고 이름 관계에서도 심리적으로 독립이 돼야 되는 거죠 독립이란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독립 자립자존한다는 것 이렇게 이제 80대 선배들은 노년고독을 이겨내려 구체적인 방법으로 취미활동 지역활동 부부대화 부부가족여행 맨날 여행을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맨날 부부하고 대화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본의 프레지던트 잡지에 나온 일본에 사는 80대 노인들의 이야기를 묶은 거니까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고 우리가 참조하자는 이야기죠 80대인분들도 참조하시고 80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참조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이거는 뭐 정답이네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배우자죠 배우자가 건강하게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년이 되거나 그렇게 하면 진짜 여러분들 뭐죠 배우자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아껴서 뭐 아주 검은 보아처럼 아껴서 이런들 대해야 되고 무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 가능한 가장 오래 함께해야 되니까 노년기의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고독감을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은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상당한 시간들이 고정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정되어 있으면 그러면 고독감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현장에 낮아지죠 사람 무언가를 할 때 그런 고독감이 들어올 가능성이 낮으니까 고독감을 업혀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재취업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회사에 매일 가서 사람을 만나고 고독감은 저절로 해설되고 일할 의욕이 있고 몸이 허락한다면 내 정년은 백실한 생각이 필요하다 노후 전문가인 오해 히데키는 회사 올인형 남성들은 퇴직 후에 이건 회사 올인형 남성일 거예요 회사형 인간이라는 표현은 많이 그동안 유행했는데 퇴직 이후에 인간관계 끊어지면 심각한 고독감에 우를증을 안고 한다 회사의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저 직장 동료일 뿐이고 친구는 아니다 퇴직 이후의 인간관계는 회사 단일제 좀 긴밀할 필요가 없고 늘 얕평 넓고 얇고 행복하게이면 충분하다고 노후 전문가인 오해 히데키 씨는 말한다 오시부터 인생관을 바꿔야 된다는 저자인 사이토 다카시는 퇴직 남성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주변 분위기를 가라앉게 만들기 때문에 다들 자리를 피해 주었으면 하는 존재력인다 평범한 장년 남성을 나서서 좋아해 줄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점을 자각해야 된다 이런 아주 냉정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자기가 자기를 좋아하면 되죠 자기가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상당히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를 보면 그래도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괴물을 이제 다른 사람이 살아온 경험을 보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살아온 경험을 보는 거니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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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